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배성제, 다이어트 위에 먹는 제로 양념장, 실제 효과 있을까?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배성제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제입니다. 첫 곡은 장기아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드렸고요. 열실 알린 헤드라인 배성제, 다이어트 위에 먹는 제로 양념장, 실제 효과 있을까? 였습니다. 제가 제로 음식들을 즐겨 먹고 있는데 제로 음료, 쿠키, 코코아, 그리고 제로 양념 새우장 이런 거 먹는 모습이 미우새에 나가서 또 기사도 났더라고요. 제로가 붙었으니까 다이어트 음식 맞냐 안 맞냐 저도 모르고 제작진도 몰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로 슈가 식품은 체중 감량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로라는 타이틀이 제로 칼로리에도 붙지만 제로 슈가, 제로 알코올에도 붙고요. 제로만 보고 이게 제로 칼로리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걸 알면서 먹어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당만 제로다, 밥을 먹잖아 여러 가지, 핑계대지마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저당 식품이 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게 다이어트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성분도 꼼꼼하게 따지시고 요즘 리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특히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일부러 제로당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당이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시고 무겁당 대표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운동하라고. 맞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만약에 사연의 파워 앤 저희 둘이 과몰입할 건데 듣다 보면 빠져드는 마성의 아무 말 대잔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텐 암구호 완성 이벤트. 암구호를 지금 하나 그리고 마지막 광고전까지 불시에 하나 총 두 개를 얘기할 겁니다. 그 두 단어를 이으면 한 문장이 완성되는데 완성된 문장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백화점 상품권 3만 원을 베텐이니까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 암구호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배성재 몸무게입니다. 뒤에 이어질 말이 뭔지 두 번째 암구호가 이따가 공개될 때까지 방송을 질문해서 집중해서 잘 듣고 문장을 완성시켜서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100상 드리는데 107.7이라고 계속 완성하시는 분들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92.1이라고 맞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문자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가만있어. 정답이 뭐 나온 거 아니겠지? 아니네요. 여러분 정답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358님. 제 나이 40대 초반인데 턱에서 흰 수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새치는 염색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흰 수염은 아무리 생각해도 커버할 방법이 없네요. 여자친구도 없는 후버지의 솔로인데 창창한 나이의 후할아버지가 되려고 하다니 세상 불공평합니다. 흰 수염이 나면 이렇게 바짝 깎아도 이렇게 히끗히끗하게 보이나요? 음... 최대한 제모를 하거나 좀 바짝 깎고 다니시는 방법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코털이 흰게 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안 보이게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음... 턱도 염색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음... 딱 하나가 보이면 그게 좀 머리에 새치보다 임팩트가 더 있죠. 얼굴을 태우자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음... 박승진님. 아내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한참을 찾았는데요. 미역국을 먹다가 국 속에서 발견했어요. 아내의 반지를 찾아서 다행이고 치아가 안 부러져서 다행인 오늘입니다. 국에서? 그게 왜 국에서 나왔을까요? 음... 프로포즈 한 거 아니냐? 암살 시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음... 그게 왜 있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다시 결혼해줄래? 어쨌든 다행입니다. 2877님. 베디는 정직하고 올고든 성격이지라 필체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명필이신가요? 아닙니다. 정직하고 올고든 성격이긴 하지만 필체는 또 천재들 악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냥 악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윤경숙님. 제주도 휴가 왔는데 계속 비가 와서 망했어요. 아이 셋이 실망하고 있어요. 잘 놀 수 있는 꿀팁 좀 주세요. 제발요. 아... 실내, 뭐 파크 이런 것들 다 이미 사용하셨나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제주는 뭐 해 떨어지거나 비 오면 사실 방법이 없는데 음... 마피아 게임? 가축들이 친해지라고. 네가 마피아지! 애기들한테. 안요셉님. 베디 오늘의 야매추는 뭐예요? 라고 하십니다. 야식 메뉴 추천. 어... 뭐가 있을까? 저도 지금 유럽 시차로 살고 있어서 베템 끝나면 딱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항상 즐거운 상상을 하고 납니다. 오늘은 오리고기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오리고기 어떻습니까? 단백질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 저희 집 근처에 맛있는 김치찜집을 발견했어요. 배달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있는데 크아... 목살을 거기다 넣어주시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프리서론이었습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초월 과무리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에 함께할 뿐입니다 친근한 형 같지만 알고보면 권위있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종범님 터령이 문체부에서 구성한 만화진흥위원회 위원이 됐다고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수트입은 터령을 보고 거리감을 느꼈어요 이런걸 어떻게 하시는거죠 진짜로 이종범님이 제거하셨는데 이거 본인 투케 아니에요 성의껏 바꾸세요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닌게 봉사직이에요 정말 하라 그러니까 하는거죠 업계를 위해서 하는거지 솔직히 저에게 좋은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업계를 위해 하는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1기 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15명을 위축했는데 그중 한명이 이종범 작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화 관련된 정책 같은거 할 때 너무 이게 작가님들 모르게 하면은 이상한데 잘못된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교수들 업자들에다가 작가들도 모아가지고 모은건데 그냥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열심히 도망다녔는데 잡혔어요 아 그래요? 자문단에서 자문단 야 이게 내가 웹툰계의 권력 최정점에서 하겠다 이거죠?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니죠 연재 안하고 있으니까 만만히 보고 다 잡아가는거죠 이제 빨리 연재를 해야 된다 나랏일을 하게 된거면 최정점 아닙니까? 그래봤자 자문입니다 그냥 외국인 쿼터제인가요? 아니 뭐 이렇게 딴 데서 맡으면은 자꾸 여기 피라냐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하차해라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 맞나 모르겠네요 피라냐 어르신들 만화방 사장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그 유명한 작품들 많이 있잖아요 나홀랩 이런거 만든 그런 곳에 대한 대표님도 계시고 어디 만화 대학 전공들의 교수님도 계시고 그중에 이제 작가가 3명 4명 있어요 4명인가? 5명? 4명 있어요 그중에 1명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권력자입니다 권위자이자 권력자 권위 전혀 없어요 3929님 작가님 안경은 늘 똑같은 것 같은데 안경 모으는 데는 관심 없나요? 매일 안경 쓰는 분들은 오히려 안경에 투자를 안 하나요? 저 이거 놀아본 적 있어요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종류의 안경을 도전해봤는데 저같이 엄청 눈이 나쁘거나 난시가 심한 사람은 그대로 잘 똑같이 맞췄다고 해도 안경을 바꿔 쓰는 순간 어지러워요 여러분 눈이 시야가 바뀝니다 좀 그래가지고 보통 안경태 여러개 가져다니시는 분들은 고도 난시가 없거나 눈이 많이 나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패션 안경으로 알없는 안경 이런거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안경이 진짜 필수품이고 이거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분들이야말로 내가 쓰는 안경을 그냥 쓰고 패션으로 막 그렇게 만들기 어렵다 정밀하게 만들어도 저정도 눈이 나쁘면요 안경 알이 진짜 비싸거든요 수십만원 합니다 그걸 여러개 맞추면은 퇴 바꿔 끼는 순간 갑자기 핑 하고 돌아요 눈이 바뀐 때 다 달라요 보이는게 그래가지고 아 정말 속상해요 저같이 안경 쓰는 사람들은 좀 다양한 색깔 갖고 싶은데 안됩니다 라식 수술 후에 안경에 투자하러 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전 쫄보라 안돼요 그렇군요 무서워요 어떻게 안구에다가 수술하지? 너무 무서웠나?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해야죠 그런식으로 라식 이런거 하는 눈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는 분들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저도 뭐 이렇게 뾰족한 공포증은 없는데 그 마이너리 트리포트 장면이 항상 떠올라요 그러니까요 눈알 바꾸기 실제로 근데 그거 그 뭐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다 보이잖아요 어우 너 너무 무서워요 배형은 눈이 작아서 안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일절 경험자들은요. 진짜 신세계다. 너무 잘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봅니다. 저는 그분을 용자라 부르죠. 용기 있는 자들.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들 여러분들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과몰입해가지고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해서 저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효미님의 사연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쓸데없는 토론 주제인데요. 만약에 항문에 이빨이 난다면 항문외과를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치과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팔을 엉덩이에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항문외과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유행했다고요? 이런 건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약간 그러게요. 이게 베테네 걸맞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요. 일단 제거를 하는 게 맞죠. 일단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는요. 이거는 항문외과가 맞죠. 왜냐. 왜냐. 그 병원의 인프라를 보세요. 앉아야 되는 의자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 부위에 따라서 새로 의자를 하나 더 둬야 돼요. 치과가 하려면. 항문외과는 원래 있던 데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아니 물론 이제 내 실제 이들이 사용불가가 되고 대신에 이제 뭐 대체제로 거기에 도달한다. 그게 뭐야. 그래서 뭐 그걸로 쓸 수 있다. 이러면 뭐 치과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이식수술이요? 사실 제거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제거 대상이기도 하고 그걸로 씹어서 뭐 그걸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치과에서 해야 되면은 이제 정규적으로 스케일링 할 때마다 그분들 극한직업 돼요. 극한직업. 말이 안 됩니다.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갈게요. 385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미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처럼 내 일을 대신해주는 다양한 기계들이 있지만요. 집안일 말고 그냥 내 일상생활에서 하기 싫은 일을 딱 한 가지만 더 해주는 기계가 있다면 두 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전 서 있기만 하면은 샤워를 대신해주는 기계요. 요즘엔 진짜 가전제품들이 거의 뭐 미래로 진입한 것 같아요. IoT 시대잖아요. 어릴 때 상상하던 그런 미래에 진입하고 있고 로봇이 일단 청소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저같이 여름에 더위 잘 타는 사람들은 바깥 외부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미 그 안은 사우나잖아요. 그 전에 미리 어플로 공조기를 틀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에어컨을. 그런 것처럼 집안에서도 에어컨 미리 틀고 집에 가기 전에 로봇 청소기 돌려놓고 다 되잖아요. 베디 같은 경우는 루틴 중에서 진짜 귀찮은 일 뭐 있어요? 저는 이게 잘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진짜 귀찮은 게 운동인데 운동 대신 야 나 달리기 하고 와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운동 대신? 아무 의미가 없잖아. 수면제로 재워놓고 몸을 단련시켜 놓는 거죠. 저를요? 달리기 하고 와 스커트 하고 와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답하기가 메이크업하고 클렌징 같은 게 진짜 귀찮지 않나요? 저도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본인이 하진 않죠.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뭐 이랬을 때는 이제 어차피 본인이 안 하잖아요. 뭘요? 메이크업 다 해주잖아요. 아 해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해주는 거는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해주는 거는 생겨도 샵에 가는 분들 많을걸요? 전문가의 손길이란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매일마다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하고 지우는 게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주면 좋죠. 기계가 해주면 좋지. 그러니까. 머리에다 박스 같은 건 뒤집어 쓰고 그렇죠. 잠깐 이제 고개 숙이고 있으면 머리 감는 거랑 메이크업 지우는 것까지 싹 싹 이게 식기세척기처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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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분 정도 살짝 눈 감고 있으면 싹 해주는 거죠. 어 뜨끈어이 좋네.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딱 정신 차리면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탈수까지. 너무 좋지 그럼. 머리를 감겨주는 기계는 과거에 또 이제 어떻게 뭐 땡튜브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아직 하자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뭐 진짜 귀찮은 건 뭐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을 하고 나면 빨래를 개는 걸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서 나름 즐기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거 해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히려 세팅이 더 어려워요. 빨래가 이제 건조기까지 나와서 신세계 느낌인데 네. 그렇죠. 건조기도 이제 뜨끈뜨끈한 빨래를 빨리 꺼내가지고 구겨지기 전에 개거나 널어놓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기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기계에다가 빨래를 잘 펴가지고 배치하는 것 자체가 엄청 귀찮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진짜 이렇게 딱 알아서 알아서 잘 딱딱딱 해가지고 개주는 기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식세기도 그 그릇을 방향을 잘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쪽쪽쪽쪽 맞춰가지고 해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좀 알아서 집어넣으면 안 되나? 제가 보니까 대신해주는 거 맞는데 얘네가 비서로 치면 핵심 업무만 하고 앞뒤에 우수리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알아서 끝나면 정리해주고 뭐 식세기로 쫙 넣어주고 이거까지 해주면 완벽한데 그리고 딱 꺼내가지고 지들이 찬장에 좀 집어넣고 제 말이 뭐 청소기 제가 이번에 청소기를 바꿨거든요. 청소기 진공만 되는 게 아니고 물걸레지까지 되고 나중에 그 물걸레도 알아서 스스로 청소하는 게 있어요. 너무 신세계예요. 저 좋아요. 근데 다 끝나고 오수통을 비우고 청소를 하는 게 또 남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걔를 위해서 내가 바둑의 단수 같은 거야. 결국은 그럴 바엔으로 끝까지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집안은 더 깨끗해졌는데 결국은 뒷정리에 더러운 하나가 또 늘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신세계 가전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나중에는 식세기가 보통은 싱크 밑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는 찬장형이 나와야 된다. 찬장형이 넣으면 돼. 아니야 아니야. 찬장에다 넣고 이렇게 쓱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그대로 한 다음에 정리도 알아서 좀 해놓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그거? 카드 섞어주는 테이블처럼 식탁에 붙어있는 거야. 먹은 데서 바로 가운데를 몰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드게임 하다가 가운데를 싹 몰아주면 안으로 들어가서 섞어주는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식탁 자체가 가운데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다 먹고 전원이 앞으로 밀어. 그러면 이제 바로 식색이 꼬리인 김서율님 왜 숨도 대신 쉬어달라고 하지? 내가 누가 이런 거 할 줄 알았어. 숨도 대신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요. 내가 누군가 저만 할 줄 알았는데 저희는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면 테스트를 하고 코고리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호흡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양압기 그거를 이제 한번 빌려주셨거든요. 약간 배놈같이 되지 않아요? 네. 배기고 하니까 중환자처럼 자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되게 외로워 보여요. 그렇죠. 우리 이 토크 할 때 누군가 저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여튼 이제는 기계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스타일러도 자리 많이 찾아주잖아요. 많이 찾아줘. 그래서 결국은 행어형 스타일러.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네. 누이면 옷장이고 스타일러. 옷에다가 옷을 일단 걸 필요도 없어요. 던져야 돼요. 던지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지고. 빨고 널어놓고 건조하고 다. 좋다 좋다. 자 여자친구의 밤 여자친구의 밤 듣고 들어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껏 그 상황을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청취율 조사기념 암구호 이벤트 암구호를 알려드렸죠. 첫 번째 암구호는 배성재 몸무게였습니다. 그랬더니 6531님 92.2 그리고 윤태상님 88kg 감사합니다. 2090님 100kg 차단에 8838님 95 이렇게 몸무게를 맞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다음 암구 문장 완성이죠. 2부 중에 불시에 공개할 거거든요. 그 때 배성재진 몸무게 플러스 두 번째 암구를 합쳐서 그 문장을 샵 1077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몸무게 마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박영호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회사에도 방학이 있다면 어떨까요? 두 분은 여름 겨울 겨울 중 방학이 생긴다면 언제가 좋을 것 같으세요? 기간은 얼마나 좋을까요? 휴가가 생긴 거니까 여행도 길게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도 보내고 성형수술도 해서 붓기도 빼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막 두 달 동안 여름 휴가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 이런 분들은 프랑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모아가지고 엄청 길게 몇 달짜리 가고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산다 북유럽에 계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중심으로 진짜 1년 내내 그때가 보고 산다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산다 그렇죠 처음에는 뱅?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그치 우리 놀려고 사는 건데 바캉스라는 말 자체가 휴가의 베이컨시 아닙니까? 베이컨시 갑자기 영어 교육을 바캉게 휴가다 바캉스 자체가 휴가나 뜻이다 길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한 1, 2주 쉬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일하는 분들 회사 가시는 분들 방학이면 여름 겨울 말고 놀기 좋은 봄 가을이 낫지 않아요? 여름 겨울은 일단은 실내에서 에어컨 아래서 난방기 아래서 일하고 오히려 노는 거는 봄 가을에 주는 게 낫지 않나? 가을 방학 너무 짧아서 문젠가? 가을 방학 좋아하는데 그렇죠 유럽은 사실 뭐 여름에 놀기가 좋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혹독하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는 여름이랑 겨울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때 가을 방학이나 오히려 놀 거면 봄 방학 이게 사실 맞긴 한데 너무 짧으니까 근데 방학이 짧아지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저는 가을 방학이 좀 더 낫 것 같은데 저는 봄 가을 둘 다 주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아 한 달씩? 봄이나 겨울은 여름이나 겨울은 기니까 그 중에 일부를 주겠지만 봄 방학 얼마나 되겠어요 길해봤자 가을 방학 그러면 직장인들에게 주 4일째 시행이랑 네 그다음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혹은 봄 방학 가을 방학 한 달씩 준다 뭐라서 주냐 떼서 주냐 떼서 날 수는 똑같아요 네네네 가을 한 달인데 붙여서 두 달 갈 수 있어 두 달 가도 되고 아니면 한 달 한 달 잘라서 가도 돼요 선택권 있어요? 선택권? 저 제일 좋은 거는 해마다 올해는 어떻게 가겠다 정하는 게 너무 좋죠 올해는 주 4일째 이런 식으로 가고 올해는 두 달 방학 이렇게 가면 딱 좋은데 어느 쪽에도 좋으세요? 어느 쪽이? 저는 주 4일째 주 4일째 근데 어차피 우리 둘 다 왠지 직장을 전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한 달 두 달 쉬다 오면 조금 눈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다시 또 폼 올라오려면 힘들어요 적응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52주니까 이제 두 달 60일 주는 게 아니라 딱 52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붙여서 갈 거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쉴 거냐 하여튼 52일 줘도 나이 들고 하면 어디 멀리 가기도 힘들고 이게 유럽 문화권이면 진짜 그 사람도 어떻게 하나 궁금합니다 한 달 두 달을 통째로 쉰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또 그것도 있대요 유럽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거긴 기차를 타도 되고 다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선택권이 너무 넓어요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냥 차 타고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이 넓으니까 이번 방학은 어디 가고 내년 방학은 저기 가고 되는데 한국은 주사일제 어때요 주사일제 이제 엔잡러가 많아지는 시단입니까 주사일제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 사부작 사부작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인생 이모작이라고 내가 나중에 웹툰 작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3일은 그릇 좀 그려보고 이런 것도 좋죠 채팅창에 미국인이라 유럽 친구도 있네라고 하신 분 있고 두 달 쉬고 오면 비번 까먹을 수도 있다 집 비번 까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열쇠 하시는 분 불러야 돼요 아이디 다 까먹고 막 그럴 수 있죠 아 방학 주로 방학 때 뭐 하셨어요 방학 때 학생 때 저는 일단 방학이 있었던 학생 때는 뭐 교회 수련회 이런 거 꼭 갔고 교회 오빠였죠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수련회를 꼭 갔다가 오면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은 날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저희 집은 휴가나 바캉스 같은 걸 가지 않아가지고 그게 그냥 저한테는 휴가였어요 근데 확실히 배디같이 정서가 메마르진 않았는데 표현이 드문 사람들 되게 촉촉하잖아요 정서가 근데 표현이 좀 인색하잖아요 F죠 F F인데 과묵한 F인 거죠 티를 안 내죠 그렇죠 남몰래 울고 이런 분들은 사실 교회 수련회가 정말 남몰래 울어요 교회 수련회가 이런 분들 많이 살렸습니다 이런 분들 교회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같이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아무튼 간에 우린 그걸 메발랐다고 한다고 F호소인이죠 근데 저는 알죠 이분 F인 거 맞아요 저는 방학 때는 거의 약간 아르바이트 말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고등학생 때도요? 고등학생 때 아니죠 고등학생 때는 방학 때 만화만 그렸죠 만화 방학 때 만화를 엄청 그려가지고 쟁여놓고 딱 개각이 되면 그 쟁여놓은 내가 그린 만화를 반에다 푸는 거죠 그거의 반복이었어요 거의 정말 맨날 만화였네 나는 전 대학생 때 전 대학생 때는 거의 그냥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일 그죠 그죠 알바나 뭐 이제 진짜 알바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일들 그렇지 그런 걸 했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사실 알바로 가면 단가가 좀 약하거든요 딱 딱 한 번의 방학이 알바를 안 한 방학이 있어요 디아블로2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였어요 알겠습니다 방학이 사라졌어요 다음은요 다음은요 00271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승진 명단에 내 이름만 없다면 나를 제외한 데 동료들은 전부 승진한다면 자존심 상할 텐데 두 분은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축하해준다? 기분이 별로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건 if 사연이네요 나 빼고 전부 승진이야? 뭘 얼마나 일을 못했길래 혼자 승진을 못했을까요? 뭐 그냥 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칩시다 뭐 어디 뭐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오래 쉬었어 뭐 그래야지 너무 일을 못한 걸로 하면 너무 이거는 너무 안쓰럽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저는 나 속상하다는 말은 할 것 같아요 친구들 그 동기들한테 야 나 너무 이거 참 속상하다 돌아가면서 나한테 한 번씩 축하 떡 사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근데 너무 거기서 꽁하고 뭐냐면 이게 대인배인 척의 한계는요 납배가 모두가 당한다는 겁니다 얘 지금 꽁하다 얘 지금 속상하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거의 소 소인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대놓고 나 솔직히 나 너무 속상하고 슬프니까 니네 다 기분 좋잖아 니네끼리 축하 턱 가고 한 명씩 나한테 밥 한 번씩 사라 동기 사랑 있잖아 어 되게 슬프게 들리네 아 너무 슬프다 근데 말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저보다 윗사람들이 된 거니까 인사를 드려야죠 딸라 딸라 바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소인배야 지금 맥이는 것 같아 축하드려요 너무 맥이는 것 같잖아 우리 이 과장님 너무 맥인다 우리 이차장님 되셨네 이것이야말로 진짜 쏘세요 소소 소인배 거기서 굳이 굳이 그 호칭이랑 존댓말 정리하는데 적응기라는 걸 다 가져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답니다 거기서 그냥 칼같이 어이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아 나 이제 앞으로 말 좀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그 쿠션기라는 걸 갖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는 게 사회성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승진 축하 회식을 한다 네 갈 거예요? 갈 것 같아요 어 가요? 갈 것 같아요 나만 안 했어 나만 승진 안 했는데 다시 다들 이제 승진한 사람들 모여서 있는데 나만 안 했는데 거의 껴서 술 마실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좀 그렇다 딱 승진자끼리 가는 거예요? 그건 좀 끼기에는 너무 왜소해지잖아요 승진자끼리 가긴 하지만 승진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좀 껴있죠 어 그러면 가야죠 가가지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 어? 승진 대상자셨는데 안 되셨다면서요? 야 매기지마 어 그래요? 좋냐? 오늘까지만 내가 막대할게 내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럴 거 먹고 먹어야지 뭐 야 미리 가서 길 좀 닦고 있어 나 열심히 할게 이렇게 또 해야죠 무슨 길을 닦아요 한 번 벌어지면 계속 벌어집니다 이제부터 나 잘 봐줘라 등만 보고 할게 나에게 등짝을 보여줘 술은 좀 덜 마시고 안주는 많이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사실 메뉴 보고 가야죠 네 메뉴가 뭐 별거 아니고 김치찌개다 뭐 이러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실제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아니면 연봉을 대폭 삭감을 했어 그러면은 그만두라는 메시지인 기업도 많이 있대요 돌려서 근데 그때 꿋꿋하게 그냥 얼굴에 딱 철판 깔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삭감은 나가라는 거죠 거의 그쵸 저는 근데 그런 회사 생활을 배디같이 이렇게 길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문화가 잘 몰라요 그러네요 저도 사실 근데 회사 생활을 했지만 항상 빠르게 승진해가지고 음 잘 모르겠네요 너무 그래요 저런 분들 하이스피드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얻어먹어야죠 그래요 누구에게 사주는 경험만 했구나 자 다음요 2984님께서 두 분은 만약에 직장 상사가 너무 소식좌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눈치 보여서 메뉴를 더 시키고 싶은데 시키지도 못하고 식사하러 가거나 회식자리에 가도 음식이 부족해서 배가 전혀 안 차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건 베텐과는 정 반대네요 베텐은 주로 밥을 사주는 베디가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주문을 해요 내가 넣고 같이 먹어봤잖아요 남기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다 먹을 거야 정말 메뉴를 점선 면중에서 면으로 시켜요 면 이쪽 면 다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점으로 시키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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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찍어가지고 시키잖아요 이분은 면으로 시켜요 점식은 파티 분위기로 그렇죠 많이 깔아놓고 일단 그게 일단 흥이 나긴 해요 확실히 흥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적게 시키는 거는 저는 약간 상사 소식저다 이건 문제가 있죠 본인이 적게 먹어도 눈치 보여서 메뉴를 더 시키고 싶다 무조건 시켜야죠 그렇죠 이거는 저 혹시 저는 약간 눈치 없는 척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더 시켜도 되는 분위기다 논리가 그렇다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은 눈치 없는 척하고 아니 팀장님 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런데 이거 하나 더 시키면 안 돼요? 이게 바보같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대놓고 던지는 편이거든요 아 아닙니다 총대 메고 그런 거는 약간 심판과 플레이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램덩크의 변덕규가 그죠 파울 4개 받았을 때 딱 잠깐 쉬다가 와가지고 팍 하고 채치수한테 부딪혔잖아요 선을 그죠 선 듣기 그게 이제 심판이 딱 보고 헉 이걸 느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친구는 선이 여기구나 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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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알려줘야지 시켜도 됩니까? 이러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3, 4개 더 시키고 싶은데 네 그럼 일단 시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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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시키면 됩니다 그냥 시키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법하고 뭐 비상경영이다 그래가지고 좀 아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좀 모이자 이런 분위기만 눈치껏 좀 그렇죠 안 먹어야 되겠지만 그때 잘못하면 다음 승진제 나 빼고 다 승진하죠 그렇죠 역시 먹박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야 역시 이분은 학사 수준이 아니에요 최소 석사 이상 그렇죠 밑에 적게 깔아놓으면 빨리 먹고 괜히 잔소리만 오래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먹을 게 많이 있어야 계속 뭐라도 먹으면서 있지 잔소리할 때 귀 온오프 기능을 가동시키려면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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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네 그 만화가들 사이에서 만화가 경력 많이 되신 분들이 잘하는 작가님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먹는 장면을 잘 그래요 우라사와 나오키 아시죠? 20세기 소년 몬스터 이분 그분이 보면은 대화 장면이 항상 뭘 먹고 있는 거 아세요? 뭐 누가 나와가지고 형사 설명하고 있어 그럼 다 샌드위치 먹고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누가 배우고 있어 그럼 전부 다 막 스튜 먹고 있고 막 이래요 그 이유가 재미없는 내용을 그릴 때 먹는 장면을 그려야 재미없는 장면을 그냥 쫙 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먹고 있을 때는 정보가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사람이랑 있다 상사랑 있다 그럴 땐 음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먹으면서 뭘 흘리고 스루하지 우라사와 나오키는 정말 먹방 잘 그리시죠? 꼭 이제 배경은 항상 디셀도르프 같은 데서 감자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고 가루 하나 튀고 있어요 공중에서 굉장히 굵직한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핫도그 먹고 있는 형사가 마스터 키튼도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에피소드 중에 막 그 초콜릿 하나를 먹는 것도 되게 맛있게 먹습니다 까는 장면부터 넣어요 그 초콜릿 이렇게 사탕을 까가지고 입에 딱 넣는 장면 그렇죠 씹는 장면 한 세 컷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말품소는 전부 다 재미없는 설명이에요 그런 걸 해야지 재미없어도 그냥 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만화 보시면 보세요 먹는 장면 잘 그리는 사람들이 다 고수입니다 영화도 먹는 먹방 씬이 많아야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달콤한 인생 영화 보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먹방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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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 맛깔나게 잘 연출이 돼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내용은 이제 여자 한 명 두고 신민아 씨 두고 두 남자가 그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미묘한 그 심리선이 있는데 그렇죠 먹는 게 중간에 계속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지훈 감독님이랑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침 라디오 할 때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먹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렇죠 하여 내부자들만 봐도 그 윤태호 작가님 말하여도 먹는 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를 보세요 거기서 이병헌 배우가 그 라면 먹을 때 보세요 너도 한 적 가라고 해요 이걸 읽어 진짜 그 부분만 기억나거든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무튼 보자 이경민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사 아저씨가 휴게소에 들러주신 상황입니다 마침 화장실이 급해서 뛰어갔는데 화장실 줄이 너무 길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장실 앞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버스로 다시 뛰어가가지고 기사 아저씨께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아예 볼디를 참는다 아 이거 약간 이머전시네요 이거 비상상황인데 보통 고속도로가 이게 문제거든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내부 내부 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고속도로 탈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사전 준비를 많이 하세요 무슨 준비요 다 이제 비워놓고 가벼운 몸으로 타려고 미리 준비를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일단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그렇죠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항상 급해진 적이 없긴 한데 네네 여자분들은 그렇죠 화장실에 줄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영화관을 가나 백화점을 가나 여자 화장실은 좀 줄이 보이면 와 급할 때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제가 아이돌 가수 공연을 가보고 처음 놀랬잖아요 여자 화장실이 항상 너무 기니까 남자 팬들이 좀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남돌이니까 그 경우는 남자 화장실 대부분을 다 돌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벼랑 끝에서 정말 폭발 직전에 화장실에 뛰어들어간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있죠 있죠 여자들 어떡하지 저거 약간 그 참으로 달려가는 군인처럼 그러니까 다이빙 다이빙 캐치 저도 몇 번 고속도로 상황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내 차 없을 때 그때 정말 자신과의 싸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땀이 흥건하고 숲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명이 있는데 남자들은 숲으로 갈 수 있죠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존엄성을 지키려면 차라리 얼굴에 봉지를 쓰고 복면 실수를 하게 났다 복면 화장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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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실수를 할 거면 얼굴에 복면을 쓰고 뛰어나가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작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네네 하 이건 너무 끔찍한 얘기네요 저희에게 물어보셔도 저희도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배변 문제라는 건 그냥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해결 안 한다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 위험한 상황이면 그 앞에 있는 줄한테 사정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존엄성이 중요하지 이거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청출 수사 기간에 뭐 하는 거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다음 갈게요 다음요 정종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실사 영화로 보고 싶은 만화가 있나요 만약에 두 분이 영화 제작자가 된다면 어떤 작품을 실사화하고 싶으세요 두 분이라면 슬램덩크인가요 아 슬램덩크 같은 건 오히려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데 실사 저는 저는 그 엄청 스파르타쿠스 같은 엄청난 드라마를 만든 곳에서 혹시 기생수 작가의 티스토리에라는 만화 아세요? 네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서기관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 진짜 멋진 작품이거든요 언제 끝납니까? 제가 죽기 전에 끝날까요? 아무튼 그런 거 그런 작품을 진짜 완전 끝내주는 곳에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화 실사화 정말 잘 됐는데 미친 척 드래곤볼 가는 겁니다 아직 한 번 더 도전하자 미친 척 드래곤볼 가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자 피코로 이런 것도 다 실사화로 해가지고 한 번 가는 겁니다 예전에 몇 번 시도가 있었죠 뭔가 진짜 이말년 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거의 모든 범아시아권에서의 흑역사 하나씩은 있었죠 이말년 시리즈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말년 시리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실사 잘 된 만화 하나만 골라주세요 실사 잘 된 만화요? 글쎄요 바람의 검심? 아 바람의 검심? 끝내줍니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끝내줘요 그래요? 무빙하고 저는 그나마 데스노트 데스노트 잘했죠 데스노트가 좀 잘 됐는데 어 데스노트 잘했죠 내부자들? 바람의 검심은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요? 네 잘했어요 내부자들과 무빙? 그 정도? 네 자 앤드리 산 세상 앤사세 코너에 저희 둘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소개된 모든 분께는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구 이벤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은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자 배텐 암구 완성 이벤트 두 번째 암구 나갑니다 두 번째는 상상초월입니다 1부에 언급된 첫 번째 암구 그리고 두 번째 암구까지 이어붙여서 완성된 문장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꾸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앤드리 산 세상 앤사세 함께 하셨습니다 암구 이벤트 암구 두 개를 이어서 보내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10분 뽑았고 3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776님 5425님 6874님 3744님 2322님 1236님 2317님 9989님 8928님 2011님 배성재 몸무게 상상초월 이렇게 이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무겁게 차단해드리고 윤청아가 누군데님 이분 선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네요 이분은 드립력으로 백화점 상품권 3만원 똑같이 드리는데 대신에 SBS10 앳다음넷으로 본인 인증 가능한 캡쳐본과 휴대폰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드린다고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다시 무겁게 차단해드리고 자 오늘도 이종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점점 더 재중근처럼 되시는데 이제 의식하려고요 컨셉 플레이 그래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